네, 2024년 말씀함께 특별주일 오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와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이런 오복을 떠올리죠 어떤 분들도 오복이라고 하면 오복은 그게 아니라 초복, 중복, 말복, 8.15, 강복, 9.28, 수복 이게 이제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수와 재물과 건강 물론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건강했고 장수했습니다 175세까지 술을 다해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복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10편 1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의 기준을 세속적으로만 보게 되면 건강하지 않고 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다 복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중하는 사람 그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1절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기 이전에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받아야 될 생활 양식이 아니라 피해야 될 생활 양식을 먼저 말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냐면 악인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충고와 아이디어에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물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애하지 않는 사람들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에도 그런 유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렇게 잘 살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혜가 일부 숨어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자의 지혜를 따르다가 실패하고 정말 악인의 꾀에 속아서 죄인에게 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1절을 가만 보시게 되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과 함께 걷다가 오만한 자와 함께 아예 주저앉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하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출발점, 잘못된 기준점과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서 걷다가 같이 서다가 그러다 아예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재미로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 재민데 뭐 이러면 처음에 시작한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사우나에 갔다가 우연히 한 6명 정도가 모여 계신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크게 울려서 안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한 60대 정도로 보이신 두 분의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언니 지난번에 왔던 그 권사님 왜 오늘은 안 왔어? 아 그 권사님 고스톱 치러 갔어 고스톱? 어 거기는 월요일마다 갔고 나는 목요일마다 갔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거기는 갔고 나는 여기 사우나 온 거야 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스톱 치면 안 되잖아 이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권사님이었어요 괜찮아 재미로 치는 건데 뭐 그랬어요 아닌데 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고스톱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도박이잖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언니 김줄기요 언니 이제 동생이 회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애들이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게 회개 같은 거 아니야? 난 잘 모르지만 야 나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 어 어디 날 가르치려고 그래 여러분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슬픈 이야기입니다 좀 마음이 저는 굉장히 상했어요 이 얘기 듣고 사우나에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악은 재미로 시작해서 걷다가 함께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저앉는 경우가 없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점진적으로 악과 함께 하향스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열매를 낳고 행동의 씨앗은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열매를 낳고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를 습관의 씨앗은 성품의 열매를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무슨 습관이 우리 운명까지야 그렇게 써니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멸망할 때에 그 이유를 습관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이죠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있죠 말하였는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귀를 막았어요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미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말씀도 듣지 않고 들었어도 불순종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결과가 예루살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나쁜 습관이 쌓이다 보면 건강을 상하는 거예요 야식을 먹는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나쁜 습관이 결국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습관 영적인 습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나태와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쌓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여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악인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쭉정이에 비교를 합니다 바람이 날리는 겨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느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한답니다 죄인과 악인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쭉정이와 이 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사우나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겉과 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겨화 같다는 거예요 아까 재산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명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복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복의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부자가 나오지만 다 끝이 좋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너가 선택해서 가라 어디로 가겠느냐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너무 풍족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소동과 고모라가 멸하면서 그의 재산이 다 제와 함께 사라지게 돼요 일생을 모았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코 복이 되지 못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합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 참 잘 산다 부럽다 얼마나 여유로우면 날마다 파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낙원에 간 게 아닙니다 왜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 그가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누구냐면 너무 의지할 것이 많아서 굳이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의지해도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재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내가 지옥에 있는 줄 몰랐다 알았더라면 나의 형제들에게 말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의 형제들에게 아직 죽지 않는 말해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모세와 손자의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왜요? 어릴 적부터 습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히브리스 9장 27절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결국에는 심판 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남 목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서 복 있는 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주하려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복 있는 자가 누구냐? 2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The law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법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죠 아 나는 내가 법을 만들며 살 거야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지키며 사실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좌회전 지키며 사는 것이 서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영혼이 지키는 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힙을 열어 토라 즉 모세우경 장세계 추레옥기, 레우기, 민족의 신명기를 말하는 게 토라입니다 그런데 단지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지은 받은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읽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대세김질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읽었고 그 말씀 묵상이 점심에도 재새기고 오후에도 재새기고 저녁에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위례광장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말씀함께로 들고 있는 거야 저는 안 들고 있었는데 창피하죠 단임 목사는 그냥 다니는데 청년이 그 거리에서 이걸 들고 다니니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걸 들고 있냐 나중에 보니까요 잠미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너무 귀하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저도 계속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160년부터 서기 한 70년까지 어떤 종파가 있었냐면 SNF라고 하는 그냥 주요로 말씀만 묵상하는 어떤 종파가 있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여기의 종파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0편 기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한 몰입과 묵성이 1절이 묵상된 악과의 부적절한 연관성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가 된다 즉 악인의 궤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을 받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거를 지금 10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간 지내셨는데 그때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세 가지를 유혹하는데 첫 번째가 돌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유혹이었어요 쉬운 길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박 한 방이면 너 인생 뒤집을 수 있어 너 부채 다 갚을 수 있어 확실한 투자야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쉬운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유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토라 말씀으로 반대를 하시죠 물리치시죠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를 왜 육신의 존재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만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한 길 컨퍼런스 때 한 남자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한 길을 통해서 속회에서 은혜 나눈 것을 함께 나누고 아내와도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묵상이 너무 즐겁대요 그러나 원래 이랬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느냐 7년 전에 큰 고난과 실업을 당했어요 7년 전에 선교지를 가겠다고 사업하시던 걸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투자를 해서 재산을 좀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 선교지에 선교하려고 너무 목적이 좋잖아요 너무 의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거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지 가고 내가 선교하니까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의혹일 수도 있다고요 묻고 물었어야 되죠 이 투자처가 어딘지 나한테 재난 사람은 누군지 내가 왜 이 돈을 불리려고 하는지 내 동기는 무엇인지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분별했어야 되는데요 너무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니까 생을 마감하려고 하겠구나 자기도 그런 충동이 들더래요 죽고 싶더래요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난 이미 죽은 거야 주님이 일하다가 죽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붙잡은 게 말씀이었답니다 말씀 묵상을 붙잡자 그때까지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였어요 행동한다 먼저 행동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회생 기간이 아직 1년 반 남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눈물이 골짜기해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오는 그 과정을 고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자신에게 불안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다 광양 같은 삶을 살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져서 어떤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악인의 계를 이제는 따라가지 않냐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되어주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 보이든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자는 뭐에 비유를 하냐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쫙 내려놓으면 자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잖아요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계절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암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조건이 뭡니까? 신의 가에 심겨진 근데 이 신의 가에 물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얼음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때마다 절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순정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상황과 여건이 힘들어도 가뭄이 와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니 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열매가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겨울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너는 인내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인내의 열매 맺고 싶다 없습니다 근데 인내를 맺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약속의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스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여러분 환란 중에는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이라고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유로다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는 환란을 통해서 오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품이 성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 묵상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를 물에 내렸는데 물만 빨아들였는데 맺히는 건 뭡니까?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고 배가 맺히고 아니 물을 빨아들였는데 왜 열매가 나와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자죠 그냥 이게 뭐가 뭐가 문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열매가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말씀이 이 문자가 육신이 돼요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머물러 말미암아 말씀이신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바오리 갈라디어에서의 목해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행복플러스가 이제 다음 주에도 시작이 되는데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스 5장 말씀입니다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작게 아멘이? 네 이 말씀을 한 달간 남편들이 묵상한다면 뭐가 맺혀진다고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남편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남편을 보기가 어려운 걸까? 묵상을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유튜브를 묵상하고 다른 걸 묵상하고 너무 많이 묵상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엉뚱한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 속으로 아멘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장로 아카데미 때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 권사님과 여자 권사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아 이건 오늘 기밀인데 말하면 안 되지만 오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장단점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 권사님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저에게 뭘 줄 때 물컵을 준다거나 물건을 줄 때 두 손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해야 돼 나이도 비슷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아내가 나한테 마치 주님께 하듯 두 손으로 주는 그 모습 자기는 너무 고맙다고 아내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 모여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우와 우와 진짜 탄성이 나요 탄성이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남편이 그거에 그렇게 감격해할 줄 몰랐다 나는 그렇게 한 줄도 다기는 모르고 그리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우리 모든 모인 사람들이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죽게 하듯 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인디어스에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허물까지를 품고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순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왕에게 지도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뭘 짓게 되냐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이 나와요 17장 18절입니다 왕이 오르고 된 율법세에 등사보는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아야 된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20절이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형제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의의 길로 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계속 평생 묵상하고 읽고 나면 열매 세 가지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낸 왕들은요 이것을 다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위드 아닙니까 평생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 왕들 대부분 다 중간에 다 왕위를 채우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막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약속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으면 잠원 3장입니다 자녀들에게 계명을 간직하라 이들아 너 계명을 이 말씀을 꼭 너의 마음과 간직해야 돼 그러면 약속이 있어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너가 사람들에게도 귀중의 여김을 받을 거야 이것이 약속이에요 잠원 3장 1절입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 잊지 말아라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은혜를 입고 귀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가정 예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의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늘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아이들이 약속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뜻인데 복을 주다 물론 오늘 1절에는 좀 다른 단어를 쓰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주다에는 대부분 이 단어를 씁니다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즉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 특징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엎드린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이 주변의 수평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혼자만 복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은 그룸 말미야마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정말 민족이 됐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지금도 수천 년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속 들려주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조인은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엎드려서 그로 말미야마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어 진정한 복이 되게 한 사람이 그리스조인입니다 이게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요셉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근데 이 형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요셉으로 말미야마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장세기 39장 5절에 보디바리 집이 너무 잘 됐어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이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엎드린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형통한 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아 내가 총리가 되었어 내 인생이 이제 풀렸어 다 고난 끝났어 이게 아니고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은 그의 아버지와 형님들과 그의 자선들을 살리시려고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장세기 45장 7절에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게 해서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줘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나를 총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로 말씀을 북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실 때에 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요셉이 말씀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10편 105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은 착고를 착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요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그의 단련하였다 리파인드라는 표현은 재련하였다 연단하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의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의 깔 신겨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맨다고 했죠 우리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는 그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열매를 낸 것은 자기를 위해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과나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보충해서 건강하라고 열매를 주었구나 그 사과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지 사과나무는 사과를 먹지 않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다른 이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린 자입니다 고개 쳐든 사람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추여로 묵상한 사람이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친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요셉 1교구의 10만형 14님 우리 간증의 출제인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간증을 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무지한 자이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남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문제점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아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자녀였고 소리 높여 찬양 불러도 어여쁜 아이였습니다 아들 민성이는 제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 양육자이신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남편과 또 어무도 많이 싸웠고 불같이 화를 내는 아내였습니다 이혼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부에 막힌 다음을 허물어주셨고 남편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나 교회에 다니게 됐어라고 고백할 때에는 본인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저의 변화된 모습이 남편에게 보이는지 여보 주일 예배에는 빠지지 말고 꼭 다녀와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작년 말에 올해부터의 속장직을 권면받았을 때 주님의 속해이니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부족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함께를 하라고 하니 속해 식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매일 묵상을 하니 속원들도 묵상을 하면서 믿음에 먼저 된 모태신앙 속원분이 속자님 덕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함께를 통해 속해의 나눔에 풍성해지도록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갈증이 있었는데 올해 마침 만들어주신 말씀함께 묵상집은 저에게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묵상도 기도도 하는 법을 몰라서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교회에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담긴 묵상집이 생기고 묵상집에 나온 방법을 따라서 묵상하다 보니 저의 재성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제 모습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이 옷 벗은 듯이 다 드러나 매일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함께로 하루를 열고 동행일기로 하루에 문을 닫으며 아침에 적은 말씀함께 묵상집을 보며 일기를 쓰는데 그때마다 눈물의 회개로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게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만형 집사님 귀한 증인으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는 말씀을 펴고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 결단의 의미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을 문자로 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구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자세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말씀이 오늘 주어지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제적인 그런 의미보다 진짜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의 계를 따라 주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에 앉았던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주의 일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